대한민국의 건강을 책임지는 건강검사 아는 거 트레이너 노지영입니다. 제가 왜 댄스를 하는지 아십니까? 기분 너무 좋나요? 절반에? 제가 보니까 바캉스 몸매 만들기 영상을 보신 분들이 운동을 열심히 해서 아마 몸이 변해서 이런 기분이 아닐까라는 생각에 제가 오늘 댄스를 보여드렸는데 어땠나요 제 댄스? 오 멋있는데요? 그냥 아무거나 쳐도 다 멋있게 되시니까 자 오늘 바캉스 몸매 만들기 마지막 편입니다. 근데 제가 비키니를 입은 여성들을 보면 어디를 제일 떨어지게 보는지 아십니까? 다요. 다? 저는 정말 여성분들 그 4천자 복부 라인을 보면 남자들은 4천자 라인이 나오지 않거든요? 여성들만이 가질 수 있는 4천자 복부인데 오늘 마지막으로 복부 운동 스피범범범범벌 공개하시는 걸로 네 마지막 저랑 함께 더 힘차게 해볼게요. 저는 나가겠습니다. 자 볼 운동 저랑 두 번째 시간인데요. 자 계속 했던 거는 누적해서 하시고 중심을 잘 잡으셔야 됩니다. 우선 푸쉬업 포즈로 양손 어깨 넓이 발등에다 볼을 지탱하실 때 이때 허리가 꺾이지 않게 코어 힘을 꾹 주시고 복근에 지금부터 힘을 들어가게끔 만들어주세요. 자세 유지만 하셔도 되고요. 여기서 볼을 끌어올릴게요. 끌어 당기면서 어깨는 앞으로 밀려나가지 않도록 아랫배를 말아서 끌어올리겠습니다. 자 발등에는 힘을 빼시고요. 오로지 코어 상복부와 특히 하복부로 끌어올리시는 거예요. 자 이렇게 열 번 하시면 하겠습니다. 얼굴이 빨개졌어요. 우와 제가 보니까 정말 힘들어 보여요. 근데 이렇게 안 하면 정말 내 천자부터 만들기 쉽지는 않으니까 보셨습니까? 이 정도는 하셔야지 여러분 정말 비키니가 어울리는 내 천자 복부를 만들 수 있는 거거든요. 자 오늘 바캉스 몸에만이 마지막입니다. 아쉬워요. 아쉽죠. 하지만 저는 이 방송이 또 이 영상을 계속 보시는 분들이 올 여름에 정말 멋진 바캉스 몸에 만들어서 해변을 누리는 그 모습을 보러 저는 올해 해변에 자주 갈 테니까 여러분들 준비되셨다면 열심히 따라하시면 될 것 가스 파이팅 즐거워 YHinka 네 보자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